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소득이 평균인 보통 사람이 투자에 대해 의논하려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조언과 함께 수면제를 처방할 것입니다. 세계 인류 기업의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깊은 잠에 든 뒤 깨어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증권 시장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자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식 교육에 투자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입니다. 앞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 것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끝까지 다 부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항상 유머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서점에 갔더니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새 책이 나와서 바로 살펴보고 구매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인생과 투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채권 투자로 대박난 일 그리고 공매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경험담 2차 세계대전 발발 시 유대인 학살을 피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미국으로 망명한 이야기 등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될 법한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1. 코스톨라니가 들은 최고의 정의 2. 모르는 사이에 주식계의 선지자가 되다 3. 상상력을 발휘하여 140배 수익을 얻다 4. 돈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들은 최고의 정의 이 책은 캐피탈지의 출판인 그로스와 코스톨라니의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로스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본격적으로 증권시장에 나선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코스톨라니, 1927년 알렉산더씨의 회사에서 수습생활을 마친 후 유가증권 투자회사인 아멘 롱엔에 꽁바니에 입사했습니다. 유가증권 거래소로 출근한 첫날 갑자기 한 남자가 나를 불러세웠죠. 거기 젊은 청년, 자네는 누구지? 여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합니다. 아멘 롱엔에 꽁바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네 회사 사장이 나와 친한 친구이니 특별히 자네에게 한 가지를 알려줌세. 모든 것은 딱 한 가지에 따라 좌우된다네. 증권수보다 얼간이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그런 얼간이들보다 증권수가 더 많은지 말이네. 그 신사의 말은 지금껏 내가 들은 정의 중 최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다른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증권수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고요. 얼간이는 시장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를 일컫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군중심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얼간이들이 증권시장에 와서 북적되면 과매수가 되고 거품이 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얼간이들이 없고 증권상품이 거래가 안된다면 시장은 폭락하고 과매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증시가 움직이는 핵심을 간략한 한 문장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중개인으로 일했는데요. 고객을 모으기 위해 영업을 해야 했고 아메롱엔의 꽁빠니를 통한 주문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한 주문을 성사시키면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식이었죠. 당시 업무는 오늘날 전세계의 브로커들이 하는 일과 동일했습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는 여전히 다릅니다. 독일은행과 저축은행의 증권 컨설턴트들은 고정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실적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답을 하는 동안에도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어떻게 해도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했던 독일 시스템도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투자 컨설턴터의 경우 실적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의 임원지는 오래전부터 중개수수료만 벌어들여도 제법 많은 수익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고객들도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질문하는 미국 고객처럼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는 대부분 총알처럼 이런 대답이 쏟아집니다. 당연히 금을 사야죠. 금을 사십시오. 글쎄요. 전 사실 선물로 보유한 금을 팔려고 고민 중이었는데요. 고객이 말합니다. 팔려고 하신다고요? 물론 파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브로커가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브로커란 자고로 노름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딸이 있다면 절대 그런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즉 은행 직원이나 증권회사 직원은 수수료를 먹고 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의 고객이 많은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나 증권회사 직원들이 권유하는 상품을 무턱대고 사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생각 없이 따라도 안되고요. 그런 이유에서 나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도 항상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고객의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충분한 수수료를 벌 방법을 보색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내 고객이 된 사람들은 꾸준한 거래를 이어갔고 또 새로운 고객을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유명 인사들이 고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계층일수록 거래 횟수가 드물어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고객 리스트에 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간판 역할을 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잦은 거래로 수수료를 안겨주는 고객층이 있었기에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고객 육치 분야의 대가였던 알렉산더 씨를 어깨 너머로 보며 배운 덕에 처음부터 고객 육치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한스는 나보다 먼저 페르디낭 리프만 에코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시작은 제법 좋았지만 다시 고객층을 확보해야 했기에 돈벌이는 그리 쏠쏠하지 않았죠. 파리의 화려한 생활은 항상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중적이 되었지만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 차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중에는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현듯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돈이 행복의 만능 열쇠인 것 마냥 말이죠. 나는 그 이후로 돈만 생각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선 수단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지자 다른 모든 것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도덕성,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무렵 돈 말고는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지폐가 가득 찬 금고, 돈 주머니를 내 눈앞에서 직접 바라보고 제대로 만끽할 수 있기만을 꿈꾸며 폴폰의 벤 존슨의 희곡이라고 합니다. 의 보물만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나를 타성에 젖게 했습니다. 언제라도 원할 때 가질 수 있다면 굳이 고급차를 살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물론 차값을 치를 돈이 당장 지갑에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겠지만요. 물건과 달리 수표책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내 것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금액이라면 현실 가치가 하락하기, 다시 말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 시절 파리 증권 시장은 상승장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고객도 중개인도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중개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식거래시 필요한 적절한 조언과 수익, 절대 틀릴 일이 없는 팁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고객들 앞에서 우출냈죠. 그 말을 듣다 보면 자칫 이곳에는 천재와 애연자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구미에 맞춰 각색한 경험당 또는 성공 사례를 떠들었고 그 말을 들은 사람 모두 내가 자네에게 말했지 않았나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증권 시장의 신입이 나타나면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눅 들거나 얼어버르기 일수죠. 친구들과의 대화에 주로 등장하는 예술, 정치 또는 여자들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부 돈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벌 수 있었고 또는 벌어야 한다든가 적시에 매수하거나 매도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난무했지요. 더욱이 가진 돈이나 그리고 중개인에게 얼마나 큰 액수를 맡길 수 있는 고객인지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다행히도 또는 불행히도 나 또한 이런 분위기에 서서히 녹아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런 분야의 경험은 전무했지만 단순하고 건강한 내 지성은 이런저런 말들이 그저 허풍에 불과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증권 시장의 모두가 떠드는 논리, 설명, 사고 그리고 기적 같은 투자를 주장하는 근거가 내게는 전부 저급하고 유치하고 틀렸다고 느껴진 거죠. 돈을 바라보는 내 사고 방식은 디플레이션 경제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이 추악하고 비틀린 사고 방식에 동참하여 현금으로 표현되지 않은 가치를 모조리 멸시하는 세계적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내 머릿속 돈의 가치가 이미 과대평가되었던 탓에 주식을 비롯한 모든 상품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견해로 본다면 결국 허용되는 해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경기 상승에 투자하고 있던 그 시절 나는 정반대의 포지션으로 경기 하락에 투자했습니다. 실제 가치를 경시하던 나의 태도는 주식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경시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나는 하락장 투자로 수익을 올릴 것이며 지금의 허풍선이들이 돈을 잃고 쩔쩔매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악의에 찬 만족감을 누릴 것이라 확신했지요. 내가 하락장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버는 사이 록펠러의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그가 큰 손해를 본다면 차이는 줄어든 게 아니겠는가 이것이 그 시절 내가 빠져있던 편협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의 소망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온전히 투자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백만장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물 시장까지 진입하여 단기로 증권 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더 싼 값에 되사고자 했죠. 동시에 거래 수수료도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고객들에게도 선물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1929년 10월 22일 뉴욕 월스트리트 가에서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유명한 주식폭락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 빠르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때만큼은 통신연락망이 빠르게 가동했습니다. 유럽증권 시장에서 위로 폭주한 달러 원천이 갑자기 말라버렸습니다. 뉴욕 만큼의 대폭락은 아니었지만 유럽증시도 서서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극소수였던 하락장 투자자 중 하나였던 내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제야 올바른 위치에 서게 된 나는 드디어 나와 내 고객들을 위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 퍼진 입소문으로 고객층이 점점 두터워지는 건 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파리에이를 마무리할 무렵 고객의 수는 무려 600명이 넘었습니다. 핵심 고객들 중에는 스위스 은행도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가에서 으뜸 기업으로 그 시절 스위스를 금융센터로 평가하던 독일 귀족만을 대상으로 한 은행이었습니다. 스위스에 갈 때마다 절대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고 항상 파리 증권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추천 상품을 패키지처럼 홍보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투자의 비금을 보유한 은행가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런 방법이 유효하다고 확신합니다. 증권 시장에 관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사는 언제나 동일하죠. 그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능력 좋은 중개인의 기술입니다. 다행히도 수수료 수입이 배로 늘어나는 일이 거듭 반복됐습니다. 내가 하는 업무 중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때로는 지루하지만 또 매우 흥미롭기도 한 영역이 바로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을 새로 얻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거래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처음 어떻게 증권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잘 설명하고 있고요. 정말 큰 부자가 돼서 파리의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그것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투자에 모든 것을 집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장에 반대로 베팅을 해서 돈을 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즉 남들과 반대로 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 모르는 사이의 선지자가 되다.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을 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스톨라니 어느새 파리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액이 가장 많은 중개인으로 부상했습니다. 언젠가 흐미진 곳에 서 있다가 우연히 두 동료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꼭 XY 주식을 사게나 왜 그래야 하지 다른 한 동료가 반문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렇게 말했다네. 하루아침에 나는 주식계의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제대로 한방 터뜨리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때 주식계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우스트리크 은행의 파상과 드빌데르 문건으로 1930년 가을 파리 증권시장은 마침내 추락했습니다. 결국 내 직관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세장 투자자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마다 결산을 하며 그날 번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 성공은 타인의 손실과 고통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단맛은 하던 대로 계속하라고 나를 부축했지요. 하락장에 고객들이 주식을 사면 나는 주식을 매도하며 공매도 포지션을 확장했습니다. 넘쳐나는 돈과 예측이 말아떨어지는 이 상황에 도치되어 버렸습니다. 갈수록 동료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개를 예측한 나를 마치 애언자를 보듯 대했습니다. 돈이라는 수단이 충분히 채워진 만큼 그동안 꿈꿔온 편안한 삶을 제대로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함께 생활하던 한스 카니츠가 부다페스트로 돌아가면서 나는 로스차일드 궁전 건너편 몽소거리 50번지의 방이 하나인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같은 거리에 방이 3개 딸린 호화롭고 멋진 집으로 또 한 번 이사를 했습니다. 흡사 대저택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내 집 내부를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나와 친한 디자이너는 프랑스의 유명 시인 폴 발레리의 광팬이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을 포함해 기존에 소망했던 것들을 전부 누렸지만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죠. 좋아하는 친구들, 동료들이 이 사태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공항 사태로 돈과 직장을 잃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나는 그 어떤 호사로운 사치도 그때까지 꿈만 꾸었던 향락도 모두 취할 수 있는 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제복을 입은 기사가 딸린 자동차 등 내 지갑은 언제나 두둑했으므로 무엇이든 원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릴 사람이 전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내 환경은 매우 좋아졌지만 주변에는 유쾌한 웃음이 사라지고 씁쓸한 맛 맴도는 우울한 분위기만 남았죠.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내게 돈을 쓰라고 유혹하는 곳은 넘쳐났지만 전혀 쇼핑하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았죠. 친구들이 고작 커피 한 잔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 나 혼자 샴페인과 캐비아를 음미하는 것은 전혀 즐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행복에 취할 마음은 전혀 없었고 감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파리 주식시장의 붕괴로 많은 중개사무소 역시 파산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나 또한 직장을 잃고 말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생활에 필요한 돈은 충분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투자자로만 활동했습니다. 약세장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만큼 계속 시세하락에 투자했습니다. 증권시장에는 강세장 투자자와 약세장 투자자 두 집단이 존재합니다. 한쪽이 낙천가라면 다른 한쪽은 비관론자입니다. 두 집단은 성향 자체가 매우 달라서 강세장과 약세장을 번갈아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는 극히 드무입니다. 주가 상승에 투자하는 강세장 투자자가 보헤미안이라면 약세장 투자자는 타인의 고통을 통해 돈을 법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집단은 항상 앙숙처럼 대립했습니다. 언젠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증권가에서 뼛속까지 약세장 투자자였던 구스타프 호프만에게 한 젊은이가 다가와 도발하듯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고무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날마다 돈을 얼마나 퍼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호프만은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자네들이 지금 버는 수익은 전부 내게로 돌아올 거라네. 상승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수단으로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두라는 뜻입니다. 즉 약세장 투자에도 일정 부분 주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때 나는 비관론자의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독일의 부채 문제로 대규모 약세장 모멘트가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나는 계속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대규모 복구와 배상을 이행해야 했지만 지급 능력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독일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당분간 배상을 중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때까지 증시는 연이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모라토리엄 선언이 발표되자 시세는 거침없이 하늘로 치솟았고 그때부터 나처럼 선물로 주식을 공매도 한 투자자는 거침없이 오르는 주가 상승에 자신이 판 주식을 최대한 빨리 되사드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움직임이 주가를 더 위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일명 후버 상승장에서 그때까지 번 전 재산을 몽땅 잃고 말았죠.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내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시민계급에서 사용되는 말 뜻 그대로 약간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다시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자신의 고객 유치법을 발휘해서 빛을 다 청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하게 되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의 다른 저서에서 인생에 적어도 두 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신이 여러 번 파산을 겪고 나서 결국에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 공매도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딛고 자신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공매도를 하지 않고 주식의 상승장에만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140배 수익을 얻다입니다. 1946년 주거지를 파리로 옮기기 직전 미국달러, 영국파운드, 스위스프랑 등으로 독일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 통화로 매입한 1930년에 발행된 영본드, 즉 독일의 배상협상을 도왔던 미국기업가 오엔영의 이름을 딴 채권이라고 합니다.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46년 영본드의 시세는 천프랑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로스, 선견 지명이 있었네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1946년에 독일이 다시 채무지급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생각을 했나요? 코스톨라니, 우선 독일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수 주문을 대행해주던 스위스 은행은 이런 내 행동을 비웃기도 했죠. 그 채권들은 절대로 상환되지 못할 텐데요. 그들은 조소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인슈타인도 말하지 않았던가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증권시장에도 상상력과 인내심은 필수입니다. 관련 규정이 제정될 거라는 조짐이 나타난 후에는 당연히 시세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채권을 팔지 않고 천프랑이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로스, 흥미롭군요. 그래서 그 채권은 선생님의 예상대로 상환되었습니까? 코스톨라니, 액면가 천프랑짜리 채권을 나는 250프랑에 사들였고 그 채권을 무려 35,000프랑에 되팔았죠. 140배입니다. 아마 그로스 씨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의 화폐가치는 갈수록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독일과 프랑스의 우정에 대한 비전을 품으며 심지어 독일 프랑스 동맹까지 염두에 두었던 아데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짭짤한 파운드를, 미국인들에게 짭짤한 달러를 지불하면서 프랑스인들에게만 평가절하된 프랑을 배상할 수 없습니다. 아데나원은 채권 보유자들이 달러로 영폰들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채권 투자가 내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기에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투자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재미를 보려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중 일부는 이미 처분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예로 들어 그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한창 운전을 배우던 시절 운전기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운전하는 법을 절대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의 말에 낙심에 물었습니다. 운전할 때 항상 자동차 본인만 주제하고 있으니까요. 고개를 들고 저 멀리 300m 앞을 바라보세요. 그 조언을 마음에 새긴 다음부터는 운전석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경제학자들에게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3.2% 또는 3.3%일지 갑론을 박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저 멀리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노련한 경제학자라면 똑같은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거라는 데 내기라도 걸고 싶습니다. 그로스,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종교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코스톨라니, 네, 나는 본질적으로 신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 중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항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를 구해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파산을 겪기도 했지만 신은 항상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셨죠. 여기에는 다시 채권 투자를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에게 큰 투자 수익을 올려준 것은 상상력과 인내심입니다. 즉, 바로 코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들어서 투자를 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투자 대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돈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제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코스톨라니씨도 때때로 죽음에 대해 그리고 인생의 종착점에 대해 생각하실까요? 코스톨라니,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90세가 되면 언제나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6개월 뒤의 강연 스케줄을 잡을 때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지 대묻곤 합니다. 서재에 혼자 있을 때면 내가 없으면 이곳은 어떻게 될까? 그보다 내 원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러다 대부분 버려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몇 년 전 릴리가 세상을 떠나고 누나가 살던 취리의 집을 정리하면서 남은 유품의 대부분을 버려야 했어요. 그때 마음 한편이 매우 아팠지요.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스, 외람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는 사후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존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스톨라니,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확신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로스, 흘러가는 대로 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코스톨라니, 그렇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앞에 생길 일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저 2000년 섯달 금음날 축제를 함께할 수 있게만을 기도합니다. 그로스, 선생님께서는 비록 90세의 나이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러한 활력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그 비결에 대해 귀뜸 좀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코스톨라니, 일부는 유전입니다. 코스톨라니 가문의 전체가 매우 꽤 오래 장수한 편입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는 87세까지 사셨어요. 릴리는 92세, 벨라는 88세까지 살았죠. 앰머리이만 비교적 이른 77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앰머리이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허약했습니다. 조부모님도 매우 오래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매우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평소에 소식을 하고 금연하며 술도 딱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만 마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운동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분석하고 사고하고 여행을 다니고 토론하고 지필합니다. 나와 동년배 중 건강이 양호한 친구들은 하루 종일 브릿지를 즐깁니다. 독일에서는 스카트를 하지만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는 브릿지가 열풍입니다. 나는 매일 고민하고 사색하게 만드는 증권시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카드 게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스,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을 따로 하고 계신가요? 코스톨라니, 신체 운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 나 역시 노우 스포츠입니다. 그로스, 그럼에도 참으로 건강해 보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려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코스톨라니,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 모두를 완전하다고 바라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내 기본 성향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지성, 미, 도덕성처럼 각기 다른 특성으로 분류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특성마다 10점에서 마이너스 10점까지의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내 분류법에 따라 지성 점수가 10점이지만 도덕성이 마이너스 10점인 지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소매치기였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들 중에는 이와 정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적 수준은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판단했습니다. 딱히 지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아도 타인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스, 세상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관점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도주의자와 염세주의자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요. 코스톨라니, 당연히 인도주의자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화를 시도합니다. 사람들도 그러한 내 성향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로스, 선생님께서 남기신 저서와 선생님 이름이 앞으로 어떻게 남을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까요? 코스톨라니, 그럼요. 관심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필한 책이 8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100만부 이상이 판매되는 과정을 지켜본 일은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내 책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헝가리에 출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헝가리에서는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할 때면 가장 먼저 미국의회 도서관으로 향하는데 그곳에 내 책이 소장되어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책 중 한 권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다면 저자 인세 10%보다는 사람들이 내 일화와 지혜의 인세의 10배가 되는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다는 점에 마음이 갔습니다. 내 책이 내 수명보다 오래 살아남아 다음 세대에도 유용하게 쓰인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로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네요. 다음 세대는 당신에게 인세를 안겨주지 않을 테니까요. 선생님은 돈 버는 법을 잘 알지만 돈에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 하죠. 삶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과 지혜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책은 끝나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이네의 삶에 대해서 이 책은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분들은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투자실력 못지않게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남을 위하는 인격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투자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서 배울 것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참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